침발놈. 뭔데? 침발놈이. 있는 거야? 웃기지마. 지어낸 거 아니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침발놈이라는 게 있는 게 이상하네. 침발놈아? 욕한 거야? 아끼만 한 거야? 자꾸 침발놈 덜덜. 야이 침발놈어라고 하는데 아끼죠? 한국어의 외래어 기타. 이거 뭔가요? 한국어의 외래어가 굉장히 많죠? 이 외래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 이게 이 나라 말이었어? 띠영영영영영.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쪽에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스웨덴 쪽 외래어. 스터컬럼 증후군이 있습니다. 스터컬럼 증후군은 그냥 스터컬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웨덴어가 될 수밖에 없죠? 유명한 증후군이죠. 스터컬럼 증후군. 피해자가 가해자의 입장에 감화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 편이 된다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인질극을 벌이던 인질범에게 인질이었던 사람이 인질범 편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한번 볼까요? 자 스터컬럼 증후군이란 인질이 납치범에게 동조하고 감화되어 납치범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납치범을 변호하는 심리현상입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등 가족관계에서 이와 유사한 현상이 더 많이 관찰되는데요. 흔히 그이가 때리긴 해도 착한 사람이라고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아내가 오히려 가해자의 남편을 변호하는 현상이 스터컬럼 증후군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현상이라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극한의 상황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자신을 해치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가해자로부터 친절과 온정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충분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인질 강도 상황에서 범인이 주는 인권 침해를 아예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이고 당연시하면서 가끔씩 베푸는 호의에만 마음을 쓰다 보니 저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을 입사는 배우자가 항상 막대하지만은 않아. 막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지 막 어? 내키는 대로 막 때리다가 갑자기 가끔씩 따뜻하게 대해줘. 밥을 먹을 때 잘해줘. 꽃을 사다 준다거나 뭐 혹은 가정폭력을 행하고도 다음에 납작 엎드려서 사과를 해. 그리고 다음에 또 가정폭력을 일삼아. 그러면 이제 스토클룸 증후군처럼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사람은 착해. 이러면서 옹호하게 되는 거죠. 군대에서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착한 선임은 가끔씩 심하게 하면은 되게 나쁜 사람이 되고 원래부터 막 굉장히 막대하던 선임이 가끔씩 잘해주면은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마음은 따뜻해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래도 좀 인간적인 사람이야. 악마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면이 있어. 이러면서 옹호를 한단 말이야. 저 사람도 고충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군대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이런 스토클룸 증후군이 스웨덴 너게의 외래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사실 억지죠? 지명을 스웨덴 너게의 외래어라고 하는 거는 좀... 시버트라고 아십니까? 시버트? 방사선 흡수량의 생물학적 효과를 반영한 SI 단위계의 단위입니다. 이건 뭐 스웨덴말인가 봐요. 스웨덴 의학 물리학자인 롤프막시 밀리안 시베르트 이름을 딴 기후이다. 이름에서 따온 건데 이게 왜 스웨덴 어게의 외래어야? 억지 아닙니까? 엄부즈맨. 엄부즈맨은 알아요. 엄부즈맨은 요즘에 좀 없는데 옛날에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예능이 뭐 잘 못했어. 그러면은 가학적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실제 엄부즈맨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주말에 했던 것 같아. 주말이나 뭐 평일을 애매한 시간대에 시청자의 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되게 엄근진하게 말해요.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가학적으로 보였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어떤 부분은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피드백을 막 받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엄부즈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엄근진하게 합니다.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다큐멘터리 시사 교양 프로그램은 칭찬이 되게 많고요. 드라마 예능은 비판이 많습니다. 재밌는 거는 비판이 많아요. 좀 재미없는 거는 좀 칭찬이 많고. 시청자 의견은 퍽 하면 아이들과 보기 안 좋았다는 식의 주장이 올라온다. 비판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정작 시청자들이 제시한 대안을 내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니들이 알아서 고쳐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제 보도를 할 때 시청자들의 대안은 올리지 않아요. 아무튼 스웨덴어라는 거. 텅스텐. 텅스텐이 스웨덴어야? 전국 필라멘트에 들어가는 텅스텐. 스웨덴어로 무거운 돌이라는 뜻입니다. 포레나.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스웨덴에서 갖고 온 건가요? 아 스웨덴어로 연결을 의미하는 포레나. 그리고 덴마크의 레고. 아 레그 고드트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요. 레고가 2004년 CEO가 교체된 이후에 매출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04년이 여기쯤입니다. 여기. 교체하고 여기서 뚝 떨어져서 교체를 했나 봐요. 그래서 라이벌을 사인 마텔의 매출을 따라잡았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옥스포드라는 블럭이 있었어요. 솔직히 옛날에 레고랑 비교하면은 퀄이 진짜 후졌어요. 너무 후졌어요. 너무. 근데 요즘에는 제가 옥스포드 누구한테 받았나? 열어봤는데 퀄이 진짜 좋아. 옥스포드. 이 마감이 되게 좋아. 옛날에 옥스포드 막 끼우면은 막 헐거웠거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거북선이나 와라 편의점 옛날에 뭐 그런 것도 했었고 레고에 없는 또 콜라보들을 틈새 콜라보들을 또 많이 해가지고 숭례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옥스포드가 옛날에는 없어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 자기만의 영역을 계속 갖춰가면서 성장하고 있다. 레고는 특정 소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폭력을 최소화합니다.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 개패고 마블로 막 빌런들 개패고 스타워즈로 빔으로 개패고 하지만 최소화한다. 정치나 이에 관련된 상징을 묘사하지 않는다. 성적인 것도 안됩니다. 비틀주스를 다룬 게임 레고 디멘션에서는 스트립클럽 대신 음식점이 등장하며 할리킹 미니피규어에는 프로퍼티 오브 조커 문구가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프로퍼티 오브 조커는 뭔데? 재산? 조커의 소유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조커의 자산이라는 거잖아. 이게 야해? 포스티 붙이는 덕지덕지 붙이는 데 있잖아. 거기에 나는 누구 꺼? 누구 꺼? 막 이렇게 써놓잖아. 그게 야해? 야한 거예요? 야하니까 쓰지 마세요. 피오르! 피오르드 지형! 맞아요. 피오르드 지형. 빙하의 침식으로 위해 만들어진 U자국에 바닷물이 들어와 형성된 길고 좁은 만을 의미합니다. 노르웨어로 피오르드이며 한자어로는 현만이라고 불리며 예전에는 피오르드라고 했어요. 아 이거 피오르드라고 부르면 옛날 사람인가 봐. 실제 발음으로나 외래어 표기법으로나 틀린 것이다! 고의도 지역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요. 리아스식 해안! 하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복잡한 해안! 리아스식 해안! 이거 언제 꺼냐? 야 이거 거제시 여기도 되게 아름답다. 나 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싶다. 근데 돈 진짜 오지게 들 거야. 수도 끌어와야지 전기 끌어와야지 그 개발 어떻게 해? 자 유명한 피오르 뉴질랜드 밀포드 사운드 반지의 제왕 촬영지래요. 장가계는 아니지. 장가계 죽기 전에 한번 가야 된대. 근데 너무 늙어서 가면 안 된대. 못 올라간대. 이거 이거 봐! 너무 깎인 거 아니야? 아 이게 말이 돼? 옛날 머털도사 누더기도사 사는 데잖아. 사람이 태어나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백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거부터 중국 최고 비경으로 소문났었다. 이 일대가 확실히 한족 통치권으로 들어가게 된 한나라 이후에는 이곳을 무릉도원이라 부르며 낙원의 대명사로 소문이 났다. 미치지 않았어 근데? 한번 보고 싶어. 이거랑 미국 그랜드 캐니언은 진짜 미쳤다고 그러잖아. 이게 실제로 보면 말도 안 된대. 이게 막 너무 거대해서 그냥 할 말이 없대. 간 사람들은 항상 말해. 한 번은 가야 된대. 크릴! 크릴세우! 크릴이 노르웨이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영어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노르웨이어예요. 크릴세우는 그냥 크릴이라고 합니다. 생물들은 진화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하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는데요. 1억 마리 중에 9,999만 9,998마리 정도는 먹혀도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번식을 미친 듯이야. 근데 그 많던 크릴도 계속 먹어봐 했지만 이 정도로 먹으니까 줄긴 시작함. 이 정도로 번식하는 녀석들도 길을 못 펴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한테 한 번 당하면 1억 마리 중에 9,999만 9,998마리가 먹혀도 괜찮은 녀석들이 더 먹힌다는 거지. 크릴이 아무튼 노르웨이어다. 브랜드 불로지지다. 브랜드가 불로지지다 라는 뜻이 여기서 온 거야. 과거의 바이킹들이 가축의 엉덩이로 불로지지어서 자신의 것을 표시했다는 거에서 유리해됐습니다. 핀란드어게 사우나 사우나 땅구덕이라는 뜻입니다. 오란시 핀란드어로 주황색을 오란시라고 한다. 헝가리 쪽에는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헝가리어예요. 그래 말이 좀 약간 영어 같진 않아. 파프리카 침발롬 뭔데? 침발롬이 있는 거야? 웃기지마. 지어낸 거 아니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침발롬이라는 게 있는 게 이상하다. 양금이 있는데 왜 침발롬으로서 불러? 그냥 양금이겠지. 뭐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미남을 뭐 시벨롬이라고 한다고 옛날에 뭐 뭐 어그로글 있었는데? 서양금으로 불리거나 구라파에서 왔다고 해서 구라철형금 구라철사금이라고 불린다.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지방 음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인 산투르라고 한다. 다양한 이름으로 토차가 됐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 때 유럽으로 들어와 개량되었는데 동유럽에서는 침발롬이나 그와 비슷한 이름으로 불렸고 영미권에서 덜시머라는 이름으로 가장 널리 불렸습니다. 억지죠. 침발롬 검색해볼까요? 억기만 해봐. 침발롬 마스터 오브 더 집시 침발롬 헝가리 침발롬 침발롬 클래식 뒷담화 침발롬이라는 악기 샤코 아 요거 좀 약간 헝가리 느낌나죠. CZ 위로 길고 짧은 챙이 달린 군모 아 이게 샤코라고 합니다. 로봇 로봇 체코어래 카렐 차페크가 로봇이란 단어를 창조 근데 의외로 로봇이 영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다. 영어가 아니야? 1920년 체코 슬로바키아의 극작가인 카렐 차페크의 희곡인 로슴의 유니버설 로봇에서 나온 단어다. 이 단어 자체는 카렐 차페크의 형인 요제프 차페크가 만들었다고 하며 체코어로 부역 요역을 뜻하는 로봇화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니까 억지노동이죠. 억지노동 시키는 거. 애초에 어원 자체가 노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이런 형식의 작품이 되고 나오고 사람들은 이러한 로봇이 정말 반란을 일으켜 인간들을 멸망에 빠지게 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로봇을 로에로서 다르게 되고 로봇 3원칙도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겨났다고. 재밌는 것은 로봇이란 단어보다 안드로이드나 자동인형 오토마톤 같은 단어가 이전에 사용된 바 있다. 로봇이라는 개념의 기원을 얘기할 때 그리스 신화의 청동거인 탈로스 전설 유대인의 골렘설화 등 그 기원으로 꼽힌다. 인간의 닮은 금속인형은? 이거 아니에요? 인간 모르게 저 어미? 움직임이 무슨 움직임이야? 듀랑고 듀랑고가 바스크어입니다. 듀랑고 몰라요? 야생의 땅 듀랑고 초반에 인기 많았어. 이거 맞춰가지고 예능도 했었는데? 7년 개발하고 2년 안되서 서비스 종료. 게임 내 모든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고 이거 막 자유도 미쳤다고 그랬었거든. 서로 막 조합해가지고 만들고 연합해가지고 싸우고 자기 주둔짓끼리 땅싸움도 하고 근데 이거 만드는게 너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만들어야 돼서 좀 피곤했었어. 하다가 머리 아파 안 했어. 베트남 퍼 퍼 나 알아. 퍼 포 할 때 맨날 p-h-o 이렇게 있잖아요. 넓적한 쌀국수 말아먹는 베트남 요리. 쌀국수가 퍼 래요. 바임미 바임미는 밤미에요. 샌드위치 베트남 샌드위치 바임미 맛있겠다. 제가 분짜 굉장히 좋아합니다. 쏘영이도 진짜 제가 야무지게 먹으니까 좋아하더라구요. 제가 먹으니까 쏘영이도 갑자기 땡기는지 자기도 좀 먹어보겠다면서 사실 휴시소스가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잘 먹어요. 저는 이거 이거를 안 찍어먹고 그냥 부어버리거든 여기다가 너무 사판가요?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다 섞어버리는데 근데 붓기 힘들게 해준다? 맨날 여기 그릇을 조금만 부어도 넘치게끔 근데 안 부으면은 골고루 다 못 먹겠더라. 침발놈아? 욕한 거야 아끼만 한 거야 자꾸 침발놈 덜덜 야이 침발놈어라고 하는데 아끼죠? 샴 샴은 태국어 유명하죠. 샴이 시암에서 나온 거죠. 시암이 옛날 옛날 태국 이름이 시암이야. 그래서 문명할 때 나와 시암 그래서 시암에서 나온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고 합니다. 몸이 붙은 쌍둥이야. 원래 쌍둥이는 따로따로 태어났는데 붙은 채로 태어난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고 한 게 시암의 쌍둥이라서 시암 쌍둥이라고 붙인 거야. 이 창과 앵 벙커 형제가 최초 보고된 샴 쌍둥이일 거예요. 이게 분리수술이 힘들걸? 왜냐하면은 공유하는 장기가 있어가지고 벙커 형제가 서커스에서 일할 당시 명칭이 유명해져서 고유명사처럼 굳어진 것이다. 옛날에도 있었지만 벙커 형제가 서커스에서 일하면서 유명해져가지고 시암 쌍둥이라고 된 거예요. 옛날에 샴 쌍둥이인데 여잔데 결혼을 따로 해서 뭐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아시죠? 옛날에 뭐 그거 나왔었어요. 결혼은 남자 다 따로따로 했었어요. 깔라만시 따갈로그어 뭡니까? 필리핀 원주민 말이죠. 필리핀 영어 쓴다고 하는데 따갈로그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영어를 쓰는데 상류층이 영어를 다시 배운대. 좀 더 다듬어진 영어를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는 되게 현지화 돼가지고 영어가 되게 다른 느낌으로 상류층들은 영어를 아예 새로 배운대. 발리송 아 이게 발리송입니다. 버터플라이 나이프로 알려진 필리핀의 바탕가스주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칼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필리핀에 주둔하던 미국인들이 그 칼을 얻어서 미국으로 가져가게 되고 핸들 안으로 칼날이 들어가 핸들이 펼쳐진 독특한 구조로 접고 꺼내는 모습이 매우 특이해 보여서 현지화에서 상품으로 팔리게 된 게 시초였다. 원래 이렇게 생겼나봐요. 자 발리송은 미국에 전파가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열거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 발리송으로 버터플라이 라이프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다가 손에 상처를 입는 일이 지나치게 발생하자. 휴대금지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요게 필리핀어라는 거. 마이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쪽에서 부르는 말인가봐요. 오랑우탄 오랑이 사람이에요. 우탄은 숲이에요. 구리가 가시 아니 전미사. 람부탄 머리카락이 난 거 람부탄 털이 막 있잖아. 세팍 차는 거 타크로 공 좋고 세팍 타크로 고고 시비지건과 미라클보이 풍생의 작가인 나카자키 토우가 세팍 타크로를 주제로 한 만화 레츠킥을 그린적 있다. 요런 그림체 옛날에 유행했었죠. 한국에도 영향받아서 애니메이션 이런 그림 되게 많았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체는 아닙니다. 요거랑 조금 달라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체는. 샴푸가 힌디어계야. 카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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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내가 어디서 들었지? 카바디 카바디? 카바디 할 때 카바디 카바디 해야 함. 그게 뭔데? 카바디 카바디 몰라요? 봐봐. 여기 있잖아. 카바디 해서 이거 하는 거야. 레이더는 적진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카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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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쳐야 됨. 숨을 쉬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이고 심판이 판단하기에 이 카바디 소리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늘어지거나 작아지거나 다른 말을 하는 경우 레이더는 아웃되고 상대편에 1점 추가됨. 카바디라고 외치는 걸 칸트라고 하고 칸트 끊기는 것은 칸트 아웃이라고 한다. 카바디 카바디 하는 거야 이거. 알아서 침발놈아? 헝가리 말한 거죠? 생뚱맞은데요? 침발놈이 여기 어딨다고? 키오스크 트리키에어예요. 판매를 위해 마련된 장소 부스를 뜻하는 단어이다. 이게 기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도 이거를 부스라고 부스를 키오스크라고 여기 봐봐요. 키오스크. 작은 박스형 가게들이 설치하면서 키오스크라고 부르게 됨. 일본에서는 일본의 역군의 매점을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키오스크 하면 이제 기계를 말하죠? 압록강? 압록강이 만주어야? 야루강을 백두산에서 발언하여 중국을 가로질러 서한만으로 흘러드는 강으로 한반도에서 제일 긴 강. 엉터리. 어? 엉터리! 만주어래요. 순 우리말로 보이기 쉬운 둔한 사람 도리를 모르는 사람 만주어에서 나온 엉터리에서 나온 거래요. 사돈. 어? 사둔이 맞는 말이었어? 어른들이 사둔이라고 했거든? 아 사둔인데 왜 사둔이라고 하지? 왜 삼촌을 삼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둔이 맞는 거였어. 사둔의 언어는 정확하지 않은데 한자어로 사둔을 표기한 문원이 있으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사둔은 만주어 사둔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높지만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 뭐야? 가설인데 왜 써나? 아오지. 아오지라는 지명은 아우라지의 동북방원으로 두물이 만나는 곳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아오지 탕광을 613 탕광과 오봉 탕광으로 분할. 1960년대 말 이후로는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탕광 지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곳은 저런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오지 탕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명하다. 평안북도 철산군의 철산 탕광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양대 산맥이며 일반인에게 있었어도 인지도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높다. 아오지 탕광 우리도 많이 알고 있죠? 아오지 탕광? 수라상의 수라는 이거 맞아. 이거 좀 유명하잖아. 우리가 고려 때 몽골이 오면서 서로 문화가 섞였거든? 연지곤지도 원래 몽골 풍습인데 우리나라 그 찍는 게 거기서 온 거고 막 서로 영향 줬어. 소주도 몽골 술이래. 그 러시아의 하얀 술 있잖아. 보드카 보드카 종류 아니야? 앱슬루트 먹어보면 비슷하던데? 엎진살도? 말도 안 돼. 엎진살이 왜? 어원은 몽골어. 민간 어원으로 배를 바닥에 붙이고 쉬는 것을 사람 기준으로 엎드렸다고 보고 바닥에 닿는 부위라서 엎진살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설도 있음. 설인데요? 근데 이거 계속 보니까 신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똥이 마려워요. 똥을 싸러 가겠습니다. 아 자꾸 악기 이름이 써요. 지금 내전 열렸습니까? 아 내전 참석 한번 할까? 저 롤 할 거니까 다 나가서 아예 방송을 끄자. 그래야지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100시간 자 일단 끕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